음악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106쪽 리얼미은 바침 있는 낱말을 써보겠습니다. 굽다 담따 3 옮기다 젊다 짊어지다 만듦 적어보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1, 2, 3, 4 번호 위치를 정하고 적어볼게요. 굽다 기역은 1번에 2번에 비스듬하게 비쳐 내립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3번에 비쳐 올리는 리얼이 되겠고요. 미염은 4번에 적어줍니다. 굽다 기역은 1번, 3번, 4번에 세로역을 길게 긋고 꼬리옆에 점을 찍습니다. 담따 기역은 1번, 2번으로 비쳐 올라갑니다. 리얼은 끝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미염은 4번에 적고 다 1번, 3번, 4번에 꽂이 올라갑니다. 우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3, 시옷은 1번, 시옷을 적고 1번에 적고 리얼은 3번, 미염은 4번에 적습니다. 3, 그 다음 옮기다. 옮기다. 이형은 중심선 위에 이형을 적고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리얼은 끝이 올라갑니다. 미염을 4번에 적습니다. 옮기 1번, 3번에 기역을 적고 다, 디귿, 1번, 3번, 4번에 꼬리가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꼬리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점, 다, 지옷은 1번에 리얼은 3번에 꼬리올라갑니다. 미염은 4번에 적습니다. 점, 다, 디귿은 1번, 3번, 4번에 꼬리올라갑니다. 똑바로 내려주고 꼬리옆에 점을 찍는다. 그 다음 짊어지다. 지옷은 1번에 리얼은 3번에 미염은 4번에 적습니다. 짊어, 1번, 3번 가운데 이형이 들어가고 세로역을 길게 긋습니다. 짊어, 지 1번, 3번 가운데 지옷이 들어가고 2번, 4번에 길게 긋고 그 다음 닷자는 1번, 3번, 4번에 올라가는 닷자가 되겠습니다. 꼬리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만듦 미염은 1번 2번, 4번에 짧게 내리고 미염은 3, 4번에 그 다음에 디귿은 1번, 2번에 중심선에 길게 가로액을 긋고 리얼은 3번에 그리고 미염은 4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상년 1학기 106쪽 리얼미엄 받침 있는 낱말을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